안녕하세요. 고다이반입니다. 얼마 전 눈길게임보기에서 프로그래밍 퍼즐게임 휴먼 리소스 머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다루어보는 TIS-100은 같은 종류의 퍼즐게임으로 2015년 7월 21일 발매가 이루어졌으며 개인적으로 논리 퍼즐게임의 명가라 생각되는 Zetronics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Zetronics의 전작들로 스페이스캠과 인피닉 팩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 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플레이를 하시면서 좋은 경험을 하셨다면 이번 작품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TIS-100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색깔로 인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어려운 진입장벽이 있고요. 또한 Zetronics의 전작들 플레이하셨거나 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TIS-100에 대해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화면에 드러나고 있다시피 게임플레이는 영어를 통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분이 항상 직접 판단을 내리셔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언어의 장벽이 그렇게 큰 게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나중에 실제로 게임플레이를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얘기를 해보겠고요.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그 진입장벽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진짜로는 게임이 실제로 튜토리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사용설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Escape를 눌렀을 때 게임의 유일한 옵션을 켤 수가 있고요. 전체 화면, 창화면, 게임 끄기, 그리고 TIS-100,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PDF 파일이 불러와지는데 이게 흥미로운 것이 그리고 Zetronics가 내놓았던 전작들 SpaceCam과 Infinite Factory도 마찬가지였고 게임이 구성하고 있는 그 세계관, 배경, 설정 이것 자체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 맞추어서 항상 일치되어 있는 설정들을 보여주는데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TIS-100이 무엇인지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Tethelated Intelligent System,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 이게 무엇이냐면 컴퓨터 아키텍처입니다. 가상, 가상의 컴퓨터 아키텍처인데 TIS-100은 비디오 게임이자 실제로 가상의 컴퓨터 아키텍처입니다. 그냥 어떤 조금의 과장됨도 없이 실제로 자체적으로 그냥 작동을 할 수 있는 제가 이게 뭔지 전혀 컴퓨터 아키텍처가 뭔지 모르는데 검색을 한 바로는 최대한 알아낼 수 있는 바로는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TIS-100이 매뉴얼은 게임의 매뉴얼이기도 하면서 TIS-100이라고 하는 가상 컴퓨터 아키텍처의 사용설명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게임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플레이하면 된다라는 설명이 없고 이 장치라는 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잡고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게 일치 없습니다. 사용설명서에 있을 법한 정도의 수준을 제외하고선 한번 이제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이 제가 창모드로 게임을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게 매뉴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게임이 갖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스토리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삼촌 랜디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가 갖고 있었던 컴퓨터를 제가 주인공이 이제 물려받게 되었고 플레이어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그냥 물려받았다고 끝난 상황에서 조금씩 조금씩 뭐랄까요? 음모, 정부가 개입된 뭔가 알 수 없는 음모룬 같은 게 이제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여기 잠깐 빠져나서 첫 번째 퍼즐에서 전부 다 이걸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모든 퍼즐이 중간중간에 이와 같이 디버그를 눌러주는 걸로 게임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잖아 이거 뭔가 비밀이 있어 하면서 파고들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그 비밀을 알려고 하는데 또 다른 거 하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죠. 이거였나? 아, 잠시만요. 여기서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여기가 아니었나? 아하! F2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멋대로 건들면 안 된다 하면서 뭔가 퀀텀, 양자정보, 과학연구,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있어요. 배경 이야기가. 이런 거 이제는 흥미롭게 생각하실 분들 한번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역시 그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제 게임 자체가 갖고 있는 논리 퍼즐의 깊이라고 봐야 될 텐데 퍼즐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플레이하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키텍처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이제는 게임이 노드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 노드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중에 다 보여드릴 텐데 acc, bak, nil, 그 다음에 왼쪽, 위, 좌우, 상하, 명령어, any, 명령어, rest, 명령어, port, 명령어의 계열에 속한다. 그 다음에 레이블 같은 걸 마음대로 짤 수가 있고 move로 이동 명령, save, sub, add, 등등 막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만 다 이해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게 되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 만큼 들어가게 될 텐데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만 이해하면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장비가 제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게임이 어려운 이유가 가장 퍼즐이 어려운 이유가 영어 때문이 아니라 이 논리적인 이 지금까지 드러난 그 조각들을 이 코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뉴얼은 이 정도 보여드리는 걸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더 예 같은 걸로 간혹 가다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보여주고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었지 얘가 없었으면은 인터넷 검색 말고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단축키 몇 개 복사하고 붙여넣기 등등도 있고요. 예 등등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배울 게 있는데 넘어가고 그럼 첫 번째 퍼즐 일단 지금 이 화면을 들여다보면요. 지금 퍼즐 총 25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S 100 그 세그먼 맵이 지금 이 화면인데 스페시피케이션 에디터는 제가 얼마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건데 출시 당시에는 없었던 걸로 마음대로 퍼즐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맵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퍼즐 게임에 있어서의 퍼즐 이 맵이니까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끝에 있는 건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짐작 가는 게 있어서 나중에 보여드릴 제가 짤 하나를 준비하러 가서 기프 그거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일단 예 왼쪽에 보이는 상자들 Zetronics의 다른 게임들 항상 존재하는 것들이죠. 얼마나 오래 걸려서 얼마나 많은 그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이용해서 거쳐가지고 완료했는지 기록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총 3개의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거 들어가죠. 가장 쉽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in x x에 들어간 수치를 이제 out x로 내빼라 in a 들어간 거 a에 빼라 퍼즐 게임의 난이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나중에 가는 퍼즐들을 풀 때 이전 퍼즐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이 아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 예 순차적으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이제는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전에 배운 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는 난이도가 좋은 건데 이 게임 난이도가 좋은 게임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리죠. 일단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move라고 하는 명령어 그 데이터를 어디로 원천지에서 출처에서부터 이제 목적지로 이동하라고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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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슥슥슥 왼쪽에서 위에서부터 왼쪽 오른쪽에서 아래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제는 명령이 이루어지는 걸 천천히 볼 수가 있고요. 이 단계에선 제가 이제는 편집을 못합니다. 편집을 못하고 멈추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한 번에 그냥 쭉 작동을 하게 해서 과연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패스트 누르면은 그냥 한 번에 그냥 기다릴 거 없이 끝내는 그런 버튼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예 게임 자체가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일까요? 어떤 수치가 들어가고 시작과 끝이 이미 결과 결론 지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어려워지는 건데 그런데도 저 같은 경우 이 게임을 지금 한 이제 한 6시간 7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는지 플레이 했을 텐데 지금 다른 거 한 번 이거는 이제는 한 단계 약간 높아지는 걸로 곱하기 2 한 수치를 내뱉으세요. ACC로 물 산출량을 저장하세요. 그 다음에 ACC에 저장하세요. 그런데 Add라고 F1키 누르면은 이제는 이거 모든 명령어가 아니지만 여기에 쓸 수 있는 노드에 쓸 수 있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Add라고 하는 건 더하기인데 출처에서 ACC로 더하세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배 한다는 건 ACC 더하기 ACC 하면 되어서 쓱쓱쓱 그 다음에 이제 산출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더하고 나서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하면서 이제 아주 쉽게 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부터 슬슬 머리가 아파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A의 일단 A의 일단 산출 그 가치를 읽고 B의 가치를 일단 읽습니다. 그 다음에 A 빼기 B를 계산하고서 P에 빼고 B 빼기 A를 계산한 다음에 N에 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한 방법을 보죠. 천천히 보면서 약간 이건 편의성 문제인데 도중에 그냥 뒤로 빠지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도중에 편집 못한다는 거 얘기 드렸고 그러니까 여기쯤에 오류가 발생하면 중간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갔는지 되돌아가기가 없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있는 문제까지 천천히 왜 어디서부터 이상해졌는지 눈을 찌푸리면서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한 단계 넘어가 버리면 원하는 단계 이상으로 가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그냥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이게 코드를 짜는 노역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어려움을 보여주는 건지는 몰라도 이 게임을 통해서 아주 간접적으로나마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밍 코드 언어를 짠다는 게 얼마나 버그를 신경 쓴다는 게 얼마나 머리 아프게 만드는지 조금이라도 제가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수치의 전에는 둘 다 들어오죠. 44 93 들어온 상태에서 먼저 B가 A로 갑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A는 바로 다시 밑으로 가라 하네요. ACC는 저장 매체이기 때문에 저장이 됐으면 다른 뭔가 뒤덮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수치를 이제 빼라고 그 노드가 노드 안에 작성하는 모든 코드는 이 화살표까지만 자기 옆에 붙어있는 화살표까지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93을 여기로 빼라고 하는 거 없이 오른쪽에 있는 걸 빼라. 그러니까 93이 여기가 빠져나와 언어의 사용 자체가 계속 동일한다는 거 나오니까 다른 의미를 가지고서 쓰고 있는데 93이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치를 빼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둘 중에 어느 거 하나가 지금 달성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쩌나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빼가지고 마이너스 49가 나와서 이제 왼쪽으로 빠지고요. 아까 나왔던 A가 이쪽으로 가고 B 바로 이제 또 아래로 빠지라고 했기 때문에 ACC에 저장된 다음에 44 빼고 약간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이것도 그렇게까지 이거 한 30분 30분 정도 끝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첫 번째에서 제가 끝내고 있는 걸 통해서 아실 수 있을 텐데 어렵지 않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가 아 여기도 그럼 어렵지 않다. 오케이. 요것도 한 한 시간 걸쳐가지고 그냥 한 한 자리에서 깰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첫 번째 수치가 수치가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0보다 크다면 G에서 1을 빼세요. 0이라면 E에서 1 0보다 작다면 L에서 1을 빼고 1이 빠지지 않은 시기에서는 0을 산출하세요. 인데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실제 현실의 코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C++ 이런 거 그런 거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언어의 사용방법 프로그래밍에 맞춰서 사용되는 언어의 방법을 이해를 해야 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그냥 1일 때만 빠지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으면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순차적으로 빠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헷갈린 상황을 해결해 주었던 게 동시에 1 나가면 나머지는 0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초반에 좀 막혔던 게 해결이 되었고 어쨌거나 그러면 첫 번째 숫자가 2 나오면 일단 끝까지 가서 일단 전부 다 그 검열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ACC에 저장해 주고서 복사된 숫자 바로 오른쪽으로 빠지고 또 오른쪽으로 빠지고 해서 세 개의 그 노드에 다 2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 J, G, Z 를 통해서 이게 이제는 0보다 크면은 positive라고 하는 레이블로 점프를 하세요 라는 명령이라서 0보다 컸기 때문에 positive를 점프해서 1을 이제는 뺀다 로 결과 이름이 나왔고 어 E 같은 경우에 0이 있을 때 나오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Z, E, G 일때는 0일 때 점프를 하라 인데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넘어갈 거예요. 그냥 Move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그냥 0을 밑으로 빼세요 가 나오면서 나와버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루루루루 산출이 되도록 만들었고요. 지금까지는 최고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 이제 다 정답이 거기서 거기다 이 녀석이 지금 세 번째까지 넘어갔죠. 이제 이거 으악 다시 처음부터 하자 해서 빠져나왔고 이거 으악 빠져나왔고 그러니까 처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정답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냥 바로 아래로 코드를 짜는 노드가 쭉 밑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해달면 왼쪽으로 한번 벗어나야 돼 아니면 꼬아야 돼 이런 것조차도 플레이어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 플레이에 관련된 한계 하나 보여드리면요. 노드의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계속 짜다가 이 이상 넘어가면은 아 뭔가 잘못됐다. 너무 비율적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은 이 공간이 무한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노가다를 하는 것으로 모든 퍼즐을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효율성을 위해서는 퍼즐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효율성이 있고 지금 이게 뭐냐면 A에 있는 숫자와 B 숫자 들어오는 거 읽고 S에 있는 것 또한 읽습니다. 그랬을 때 S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라면 A를 빼고요. S에 들어오는 숫자가 1이라면 B를 빼고 두 개를 더 했을 더 하세요. 0일 때는 그러면은 일단 뭘 먼저 하는지 모든 숫자를 다 A, S, B에 있는 걸 다 A, C, C로 저장을 합니다. 맞나요? 저장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엄청 고민 아 퍼즐 게임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만큼이나 그리고 제가 지금 마지막 한 개 퍼즐을 제외하고는 제가 직접 만들어낸 퍼즐 만들어 나가고 있는 퍼즐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푸는 걸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1시간 2시간 3시간 걸쳐서 지금 퍼즐의 난이도는 그냥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라서 이미 해결해드린 것들만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것만 뭔가 머리를 쓰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퍼즐 게임이니까요. 해결책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서 직접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게 엄연히 스포일러 아닌 스포일러 이기 때문에 역시 시청을 중단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계속 나아갈 텐데 머리를 어떻게 계속해서 헤매고 있다가 지금 어떨 때 어떤 숫자가 나간다라는 거니까 관문을 여는 거 게이트를 여는 거라고 생각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레이블을 제가 오픈과 나트 열리지 않았다라는 걸로 바꾼 걸로 아실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숫자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으면 누락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없었어요 지금 쉽게 그냥 얘기하고 있어서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가지고 삭제시켜버리는 데이터가 계속 나와야 된다 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반대가 삭제하는 게 없었어야 되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깐 마이너스 13이니깐 예 삭제가 이루어지는 게 둘 중에 하나만 계속해서 골라잡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지금 마이너스 1이라면은 그러니까 모든 숫자를 전방향에 제가 다 4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 왼쪽 마이너스 1 오른쪽 마이너스 1 아래쪽으로 그렇게 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알아서 판별을 할 텐데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ACC에 먼저 들어오고 얘도 왼쪽에 있는 게 ACC에 들어갑니다 왜 7이 ACC에 있지? 지금 보세요 벌써 뭔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왜 7이 언제 들어왔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 벌써 다음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케이 왼쪽 AA부터 다뤄보죠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E, G가 음수일 때 ACC가 음수일 때의 점프일 겁니다 그러면 오픈으로 열렸다로 가세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13이었는데 를 아래로 내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다음 예정돼 있고요 마이너스 1이라면은 역시 오케이 L J, L, Z가 아 J, L, Z가 음수군요 예 오픈이었고 L, Z가 Not 그러니까 열리지 않았다로 가야 되니까 위에 있는 숫자 7을 그냥 ACC로 집어넣으세요 ACC로 들어간다는 건 그냥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들어올 숫자로 인해가지고 알아서 삭제가 될 겁니다 뒤덮이면서 0 1하면은 더해져야 된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산출되기 직전에 그 제가 또 S 내빈 게 여기 아래로도 왔죠 S 내빈 게 일단 ACC로 저장이 됩니다 ACC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neg 로 가서 왼쪽에 있는 숫자가 그냥 아래로 빠지세요 양수라면 마찬가지로 J, Z J, G, Z 로 가서 positive 역시 양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들어온 게 아래로 그냥 빠지세요 0이라면은 0이 들어왔다면 J, E, Z 그 ACC가 0일 때의 그 코드인데 그러면 0로 점프해서 왼쪽에 있는 걸 ACC로 보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를 ACC에 더해서 A 플러스 B가 돼서 그걸 아래로 내빼세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 다음에 둘 다 열리면 예 그러니까 0일 때는 열린다 0일 때는 열린다를 제가 둘 다 해놨기 때문에 0이 갔을 때 알아서 뚝뚝뚝 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이것 또한 해결했는데 비효율적이라는 게 보이죠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지만 아 그렇습니다 지금 총 25개의 퍼즐 중에서 다음 열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개 더 언락해야 되는지 중간중간에 나와 있고요 전부 다 해결해야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번 한 두 개에서 세 개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거 풀다가 이제는 다음 열로 갔는데 지금 딱 하나 해결하고서 나머지는 다 포기를 했어요 이 녀석 한번 보죠 다음 단계 Sequences are zero terminated 0이면 그 시퀸스 수열 어떤 계산식 어떤 회차 그 계속해서 연속됐던 그 숫자가 종결이 된다 오케이 아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넘어가도록 한다면 a에 있는 숫자를 읽고 b에 있는 숫자를 읽습니다 더 작은 숫자를 빼세요 그 다음에 더 큰 숫자를 빼세요 그 다음에 그 작은 거 큰 거 뺐다라는 거를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0을 빼세요 46 71 빼고서 0 71 29 빼고서 0 이게 오케이 이걸 이게 이게 이걸 의미하는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 장벼이 심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데 어려운 거 없죠 그렇게까지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짤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짤지 음 포기 예 이거 한 몇 시간 이상 걸친 끝에 포기 했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 이거 한 1시간 1시간 반 걸렸는 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제가 E3 근처로 해가지고 생방송으로 막 푸는 것도 몇 시간 트위치에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해결했습니다 끝내 보셨던 분들이라면 끝내 해결했는데 총 이거 푸는데 약 3시간 반 4시간 이 퍼즐만 예 그 정도 소모됐고요 어 Zetronics의 이전 퍼즐들 과 비교하면 훨씬 더 그 어렵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 이제 해결했을 때 보람도 엄청 큽니다 다른 퍼즐 게임들 뭐 휴먼 리소스 똑같은 그 퍼즐 프로그래밍 퍼즐 게임들과 비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그 푸는 보람이 크고요 자기가 직접 모든 걸 짜기 때문에 모든 걸 코드만 던져주고 있는 상황 조각만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어 샤프를 두 개 입력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래밍의 제목을 정할 수가 있고 샤프를 하나만 입력하게 되면은 그 후에 나오는 모든 명령어는 필요 그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메모로 남겨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걸 해결한 방법 아 지금 진짜 아 오케이 뭘 하면 되냐면 투입되는 숫자를 읽습니다 전 가치와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해서 10이라는 것 10보다 그 차이가 크다면은 1을 산출하고 아니라면 0을 산출하세요 첫 번째는 항상 0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0을 항상 첫 번째 산출한다는 것 때문에 오케이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자 해서 0을 먼저 그냥 빼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써서 빠지게 만든 다음에 다음 공식은 이렇게 또 그 자체적으로 이제는 닫히도록 닫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0은 이제 신경 더 이상 안 써도 되게 근데 0과 30이 다음 숫자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제가 삥 돌아갔는지 뭔가 머리가 잘못 어렵게 해결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0을 따로 그냥 Move 0 오른쪽으로 먼저 이제는 저의 실제 계산 시기에 시작에 튀어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왼쪽에 들어오는 숫자 여기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고요 자 이때부터 정신 나갔는데 왼쪽에 있는 거 ACC에 저장합니다 Save ACC에 있는 숫자를 BAK에 복사를 합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를 다시 ACC에 덮어서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 A가 지금 현재 BAK 임시 저장고라 생각하시면 돼요 BAK에 있는 숫자는 Move나 Jump나 Add나 Subtract 더하기 빼기 뭐 이런 다른 모든 명령어로 거부합니다 뺄 수가 없어요 그 숫자를 무조건 SWP SWP를 통해서 다시 ACC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 숫자를 빼야 됩니다 그게 BAK의 역할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A가 지금 BAK B가 지금 ACC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B를 먼저 아래로 뺍니다 다시 이제는 뒤바꿔요 SWP를 해서 A가 올라오고 B가 내려가게 한 다음에 A를 이제는 아래로 또 뺍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계산식은 끝이 난 상황에서 위에 있는 B 들어온 거 ACC에 넣고 B를 다시 저장고에 넣습니다 BAK에 그 다음에 위에서 들어오는 A를 이미 저장고에 들어가 있는 B에서 뺍니다 빼요 그랬을 때 그러면 뭐죠 B 빼기 A죠 B 빼기 A가 양수라면 왼쪽 음수라면 아래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지금 이 10보다 큰 차이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양수죠 그러면은 B가 A보다 크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B가 A보다 크다고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양수니까 B가 A보다 크다는 건 어느 쪽이든 간에 10보다 큰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만 알면 되니까 양수에서 이제는 10을 빼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A, B의 차이가 10보다 더 컸다면 10보다 더 컸다면 양수인 상황에서 저희가 10을 뺐을 때는 계속해서 양수로 남아 있겠죠 또는 딱 10 차이가 났으면 0이 되거나 그래서 이제는 아까 보셨던 그 계산식 코드를 통해가지고 J, G, Z를 통해서 이게 양수였나 양수일 때 1로 가고 역시 0일 때 0일 때도 1로 가고요 10보다 10 이상 10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로 가고 만약 음수가 되었다면 두 개의 차이가 10 이상이 아니라는 거니까 0으로 뺀다라는 걸로 가라 지금 메모로 헷갈리지 않게 이거는 0일 때 나오는 숫자다 이거는 0일 때 음수일 때 0을 만들어야 되는 숫자다 머리가 진짜 깨지는 줄 알았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1로 간다는 걸로 가면 1이 1이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고요 0으로 간다가 되면 0이 아래로 떨어지고 음수일 땐 반대로 하면 됩니다 10을 더해요 그랬을 때 이제는 여전히 음수라면 10보다 그 차이가 큰 거니까 음수 또는 0일 때는 1을 빼야 되고 양수가 될 땐 0을 빼야 된다 해가지고 아래로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퍼즐을 풀 수가 있고요 이것보다 당연히 훨씬 쉬운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기록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게임이 후반에 가면 무엇을 제공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검색을 통해서 발견한 것으로 니오게프에 있는 그 포럼의 유저가 올린 글인데요 지금 기프라서 제 슬라이드 쇼 Nope 이거 다시 어떻게 오케이 다시 됐다 아까 매뉴얼을 매뉴얼 후반에 있는 TIS 100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듈 시청각 모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후반에 언락되는 이 마지막 그 오른쪽 이건 것 같아요 아마도 아니면 요 후반에 있는 걸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간에 예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가 지금 표시가 되는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 만들어내는 걸 통해서 폰을 플레이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실제로 폰을 짠 건 아니고 예 그냥 보여주는 비주얼만 시각적인 부분만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쩌면 실제로 플레이하는 건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흐름인지에 대해서 약간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뭔가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한번 직접 그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열이 해결 열렸을 때 샌드박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플레이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1을 계속 더해가면서 산출되는 모듈을 한번 그 만들어 보도록 하죠 코드를 쉽지 않아요 1 2 3 4 5 6 7 8 그냥 산출되는 거 이미 산출되는 정보가 없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제가 처음 시도를 했을 때 제목을 지어주고요 일단 처음에 이제는 콘솔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제가 짤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직접 여기서 move 1 아까 처음에는 항상 쉼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쉼표 없이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 1을 아래로 뺍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를 밑으로 빼라고 위에 있는 걸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가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밑으로 이제 빠지라고 하죠 그러면 1이 산출되어 버렸죠 그 다음에 아래로 가고 오른쪽 아 오른쪽에 있는 거를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지금 받아들여질 준비가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물음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막혀버리네요 다음 단계로 코드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왼쪽이라고 해야 되죠 끊임없이 1이 산출됩니다 오케이 1은 해결했어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1을 더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냥 add1 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 그냥 acc 자체 한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 이거는 그냥 1만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acc에 한번 넣으라고 합시다 up acc 그 다음에 add1 이라고 하죠 그러면 1이 지금 위에서 생성된 게 들어온 다음에 acc에 더해지고 나서 1이 더해집니다 근데 그러면 1이 다시 또 안 내려오죠 다음 첫 번째 1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acc에 있는 숫자를 아래로 빼라고 합시다 지금 저 뭔가 해결책이 있다라고 뭔가 정답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소리나 읽고 있는 거예요 자 acc에 있는 거 먼저 일단 내뺐어요 그 다음에 1을 더했어요 오케이 순간 이거 되는 줄 알았다 어 순간 어 잠시만 하면서 아니에요 근데 자 1 빼고 이렇게 acc에 더하고 이제 4 뺐고 acc에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다시 1을 뒤덮고 오케이 오케이 예 1이 계속해서 acc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정보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이 계속해서 산출된다라는 거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잠시만 지금 머리에서 갑자기 깨닫은 게 물론 항상 이런 것들 얼마나 생각이 모자란지 직접 진행을 해보면 항상 알게 되죠 이 첫 번째를 그냥 1을 acc에 옮기고 난 다음에 acc를 빼 그 다음에 1을 더해 1을 계속 산출시킨다라는 걸 하지 않으면 시작이 여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jump jump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요 단계로 오면 거기로 가라 구하는 명령인데 s로 그냥 가라고 하면 보자 1이 지금 가졌죠 위에 있는 명령을 무시를 하게 될 텐데 up 이라고 하는 위 라고 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1이 이제는 acc에 들어갔죠 1이 빠집니다 그 다음 알아서 할 거고 1을 더해요 그 다음 처음으로 돌아와서 acc를 빼고 오케이 해결했네 벌써 하 근데 오케이 지금 제 처음의 조건은 1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온다 했을 때 더해지면서 옆에서 막 더해지는 그 어떤 장치를 만들자 예 항상 상상을 하는 게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알게 된 게 그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물리 법칙들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처음 들어오는 숫자가 벌어지지 않으면서 1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도록 단계별로 그러니까 조건부 시퀸스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죠 조건부 어떤 조건이 일치했을 때 1이 더해진다 라고 하는 다시 위에 있는 거를 acc에 보낸다고 합시다 음 그래서 1이 왔어요 잠시만 1이 1이 보내 1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전에 만들어졌던 숫자가 더해저로 와야 되나 1이 일단 빠져나온 다음에 빠져나왔던 1이 다시 돌아와서 2를 더하라 하면 2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고 1이 다시 출발 지점에서 나올 거란 말이죠 2가 빠져나온 다음 2가 다시 돌아와서 그치 자기 자신을 투입을 하는 그 어떤 계산식이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acc를 여기로 다시 저장한 다음에 acc가 아래로 빠져나가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cc가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acc가 오케이 벌써 끝난 걸지도 어쩌면은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퍼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이거 역시 항상 머리가 막혔을 땐 쉬는 시간 좀 가진 다음에 되돌아오는 게 좋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네 이렇게 조건을 단다 하더라도 acc up 그 다음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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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가 아니라 down left 왼쪽을 가라 하고 그 위에 있는 게 acc 일단 보내줬죠 1 들어왔어요 acc에 1 들어가고 acc에 있는 게 아까처럼 나간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걸 더해야 되니까 add right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게 더해진 다음에 위에 있는 1이 다시 acc에 덮어버린단 말이죠 acc가 덮이고 난 다음에 acc가 덮이고 난 다음에 1에 더해줘야 되는데 acc 1 보자 한번 1 먼저 내려가서 acc acc 내려가서 1 이제 산출될 거고 오른쪽에서 들어오면 숫자로 더할 준비가 됐어요 1이 올라온 다음에 오른쪽과 더해져서 2가 됐는데 이제 뒤덮인단 말이죠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숫자와 더해진다까지는 맞는데 이거 다음이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선 다음이지만 다음이 아닌 더해지기 전에 1이 항상 들어오도록 항상 들어오도록 점프를 이용하면 되려나 이게 일단 시작 지점이라 해요 s 첫 번째 숫자가 나간 다음에 두 번째 숫자로 점프를 하고 두 번째 숫자를 준비해서 첫 번째 1을 벌써 받아들이고서 그 다음 숫자 때는 이제 밑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조건부를 할 수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조건을 할 수가 없고 항상 그 뭐지 그렇다고 얘기할 yes라고 할 테니까 그냥 그냥 어떨 때는 그 단계 몇 차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다시 그 이야기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두 번 하라고 할 때 하면은 알아서 순차적으로 제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질지도 이렇게 일단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1을 받아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0을 먼저 빠지게 만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 잠시만 이렇게 한다면 0이 먼저 알아서 빠질 거고 그 다음 1 오른쪽 더해지고 순서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아 아 아 노 다임 흠 사실 이 녀석을 더 위로 올린 다음에 얘가 출발할 때부터 계속 더해지도록 만든다면 음 근데 마치 바깥에서부터 계속 1이 들어온다는 걸 제가 시뮬레이션 하고 싶기 때문에 뭐 사실 거기서 똑같지 않나 거기서 거기 음 첫 번째 것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거 어 빼는 게 있어야 되지 조건부로 어떻게 만들어내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 완전 막혔어 지금 마우스를 통해서 끌어당긴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 다 되고요 예 매번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컨트롤 방향키를 통해서 왔다 갔다 그 마우스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어 예 게임 마우스 없이 다 플레이할 수도 있고 뭐 예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 웬만한 부분은 그 퍼즐 자체를 푸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는 마우스 없이 가능하고요 위에서 1이 먼저 저장이 되고 1이 먼저 이제 그 다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더해진 숫자를 빼라고 해야 되겠다 더해진 숫자를 아래로 내빼죠 예 아 왼쪽을 내빌까 음 2가 지금 지금 깜빡이 2단계에서 2가 지금 튀어나왔단 말이죠 이때 얘를 ACC를 그냥 왼쪽으로 빠지라 하죠 그러면 매번 더해진 숫자는 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빠질 거란 말이죠 왼쪽으로 빠진 상황에서 다시 1이 내려오고 1이 빠지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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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에서 라이티 오케이 다시 더해진 숫자가 여기로 왔어요 음 잠시만 1이 빠진다 라고 하는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깔끔하게 바라는 1,2,3,4,5,6 오케이 어디선가 잠겼다 어디서 아 지금 위에 있는 걸 받아들일 단계인데 한번 하고 나서는 여기로 그냥 돌아오는구나 그 전까지 오른쪽에 왼쪽에서 숫자가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잠겨버리네요 1을 한번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왼쪽에 들어오는 숫자를 더해진 숫자를 빼려고 하는 게 맞는데 음 1이 왜 여기로 와서 빠지는 것까지 안 갔지 다시 더해진 숫자 what what 오케이 다시 1 아래로 하나 아하 빠졌고 오른쪽에서 들어올 숫자 이제는 더할 단계인데 1 이제는 콘솔에서 도착 ACC로 간 거 이제 하나 빠지고요 그 다음에 1 이제 올라가서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에서 더해지고 2가 왼쪽으로 가고 what 아까 전에 막혔던 게 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지 뭐지 어 2 어디 갔어 어 방금 전 아 2 여기 what 2 방금 있지 않았나요 oh my god 다시 어 2 ac ok 2가 왼쪽 아하 오른쪽에서 아래로 위에서 oh my god left yeah 오른쪽 right ok 다시 이러면 아하 예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하지 nope 여기 어느 순간 또 막혀버리는 항상 하 음 네 지금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지금 만들어 버렸 만들어 버렸어요 삭제하죠 삭제하죠 1 나가고 더하러 오고 나가고 더하러 오고 나가고 더하러 오고 이 녀석을 아래로 내리면 뭔가 되려나 처음으로 튀어 들어온 1을 먼저 acc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1을 아래로 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더할 준비 acc 왼쪽 빼는 거 삭제 어떻게 되지 더해지는 숫자 계속해서 뒤덮는 거죠 흠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더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항상 더한 숫자가 나가라고 할까요 acc가 올라간 다음에 acc 더하기 acc도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증폭이 이루어지죠 제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죠 1씩 더해지는 거 되니까 acc 더하기 acc는 안 되는 1이 계속 흘러가는 상황에서 1 빠지고 1 올라가고 왼쪽 밑에 있는 것을 acc에 넣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아래로 지금 뭐라는 위에 있는 숫자를 더한다 더한다 move up ok add up 위에 올라온 숫자를 더하고 서 왼쪽에 있는 acc를 또 받아들인 다음 빼라고 하고 있죠 어떻게 끊임없이 흐르는 숫자 에다가 1씩 더할 수가 없나 왼쪽에 있는 숫자를 받아들이라고 한 다음에 예상하셨는데 예상하셨겠지만 오래전에 이 게임에 대한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이미 풀었던 퍼즐들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흐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만들어낸 퍼즐이라고 하지만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 풀어나가면서 경험했던 것에 일절 오차는 없습니다 그 경험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도 되지 않는 것들을 알아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냥 머리를 굴리는 게 TIS 100이고요 음 아래에 있는 걸 왼쪽으로 돌아와서 ACC DOWN 오른쪽에 있는 걸 더한 다음에 1로 가기 전에 한번 빼고 끊임없이 1이 흐른다 를 하지 않으면 가능한가 이거 처음만 S1이 출발을 하고 나서 계속 끊임없이 가라하면 어떻게 되지 음 what 1 나갔고 1 올라와서 2 되고 처음으로 가서 2 이제는 빠져나오고 2가 지금 1에 더해져야 되는데 4 2에 또 더해지니 오케이 음 순서가 맞는데 오른쪽에서 이 투입되는 녀석의 투입되는 순서 진짜 1 빠져나오고 다음번에 다음번에 1 더해져서 2 나온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끊임없이 이거 보자 여기서 ACC DOWN 오케이 2 이제는 빠져나오고 2 올라간 상황에서 1 들어가고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순서 만들어 봅시다 얼마까지 가야 되는지 어떤 문양이 만들어지는지 1 들어간 거 들어가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더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래로 빠져나와야 되죠 그럼 이제 3 나오고 있고 3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1 나오고 오른쪽 더해지고 오케이 이제 반복되는 순서가 있네 반복되는 경우가 있네요 어느 순간까지 반복이 없지 일단 지금 3까지는 아하 오 오케이 3까지는 됐는데 3번 3 3번까지 반복되는 더해지는 수열을 만들어낸 것 같네요 두번째에서는 여섯번째까지 간 거니까 3 6 9 씩으로 계속 갈 건가 봐요 아 어느 순간부터 막히고 어쨌거나 오케이 반복되는 순간부터 그냥 반복되라고 할까요 근데 어디선가 막히고 있는 건 뭐지 그러니까 예 여기서부터 반복이 되죠 그냥 아 s 라고 하고 예 반복되는 순간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죠 문제 될 거 없죠 이렇게 3 3 이제 올라가고 오른쪽과 더해져서 4 아하 4 이제 나오고 4 올라가서 오른쪽과 더해져서 5 아까 전에 왜 아 왜냐면 다시 이제 올라가버렸죠 끊임없이 반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됐나 예스 그냥 반복성을 찾기 위해서 제가 머리를 예 쥐어짜야 했던 거네요 아 이 이 아키텍처 자체가 마이너스 999에서 플러스 999까지라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매뉴얼에 나오는 내용인데 허 그렇습니다 TIS 100 정말로 흥미로운 재미있는 작품이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저처럼 아는 바가 하나도 없지만은 흥미가 많은 뭐 예 그런 그 딱 위치에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재미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게임이 갖고 있는 그 난이도 그 초반에 진입 장벽을 거쳐가 그 깬 다음부터 언어의 장벽 이런 것도 이제는 허문 다음부터는 즐기는데 정말 무리가 없는 재미있는 잘 만든 작품 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휴먼 리소스 머신을 소개해드렸을 때 했던 얘기인데 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한 그냥 뭐 그거를 작업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에게는 일할 때 썼던 뇌를 여기서 또다시 쓰게 만든다라는 단점 또다시 작업을 하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을 거고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냥 퍼즐에 대한 흥미는 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이쪽으로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은 예 이쪽으로 그 머리를 굴린다는 것 자체가 그 또 만족되지 만족이 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애매한 그 딱 이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만 어떤 추천을 할 수 있는 작품이지만 그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끝도 없는 끝도 없는 그 머리 아픈 즐거움을 머리 아픈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TIS 스펙 눈길 게임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격에 대해서 깜빡했는데 스팀의 현재 원화 표시로 7500원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임의 크기 가격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역시나 역시나 놓치기 아쉬운 놓치기 아쉬운 작품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마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다이반 이었습니다